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해 전북 지역의 평균 개별 공시지가가 한 해 전보다 떨어졌습니다. 집값 하락과 정부 정책의 변화로 24년 만에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줄겠지만 세수 감소는 지자체에게 부담입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전주 도심 상가의 한 땅. 올해 공시가는 제곱미터당 715만 천원으로 전북에서 가장 비쌉니다. 반대로 가장 싼 곳은 장수군 장계면의 한 땅으로 제곱미터당 259원입니다. 전라북도가 두 곳을 비롯한 전북 지역 280만 필지에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했는데 한 해 전보다 평균 6%가량 떨어졌습니다. 14개 시공 가운데는 익산시가 6.73% 떨어져 하락률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남원시도 5.94% 떨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개별 공시지가가 하락한 건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9년 이후 24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집값 하락과 경기 침체, 정부 정책 변화 등이 맞물린 영향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작년 11월에 전면 재검토되면서 올해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2020년 수준으로 큰 폭 하락했습니다. 땅뿐 아니라 공동주택, 개별 주택 공시가도 한 해 전보다 각각 7%, 3%가량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대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등으로 공시가가 오른 곳도 있지만 전반적인 세수 감소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오는 30일까지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누리집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